안녕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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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진입니다 채진이 안돼 안돼 근데 이 옷이 너무 귀엽잖아 사진 진짜 오래 걸렸어 맞아 이 사진 뭐 야연 찍은 거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그거 해볼까? 어 기억해놨어 어 기억해놨? 하나 둘 셋 위핏! 안녕하세요 위핏 쿤의 샤오진입니다 매우 입니다 아 이미 다 해야지 한국어로 오케이 자 시작 위핏! 안녕하세요 위핏 쿤의 샤오진입니다 지금 자라에 위핏에 들어갔어 어 그래? 위핏에 하이하이 헬로우 하이 여러분 그 노래 칭칭탄 칭칭탄 하이 혹시 귀엽다고요? 네 옷은 너무 예쁘지 않았나? 여러분 빠리빨리 들어와요 빠리빨리 빠리빨리 이 시간들이 뭐 몇 시인데? 5시 45분? 저는 밥 저는? 저는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게요 나 먹어 관리 나 알아서 해야지인 것 같아 그런 말 얘기하지 마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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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조이 노래 백 투 유 지는? 아니 지는 오케이 백 투 유 백 투 유 백 투 유 그때모 이름 말고 그때모 이름 말고 백 투 유가 꼭 나올 거예요 응 몇이 나오는데? 동생이 오늘? 16일 맞아요 6월 16일 백 투 유 베라 시끄러워 베라 어디야? 와서 인사해줘 안녕 무겁지? 안녕 하이 안녕 이게 너야 베라 안녕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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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 여기 있네 오! 또 받은 가도 큐 알았어 알았어 이거 배우 택 이거 배우고 없어 시작 시끄러워 아니 한 발이 너무 미끄러워 빌라 너무 미끄럽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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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가 여기서 잘하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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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 안돼요 가족이야 가족 형 방송 사고 나와봄 사고 났어 야 여기 와봐 여기 와봐 베라 니가 헤드 방금 아니 사고 나와봄 아 베라 왜 이래 SNYVA 아니에요 여러분 나 지금 인터넷 쓰고 있는데 5G 쓰고 있는데 SNYVA 진짜 설마 아까 끊겼어? 아니 아까 딱 그 화면 끊겼 같은데 뭐야 난 모르겠어 알아요 SNYVA 진짜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안돼 그렇게 맘에 안되지 진짜 귀찮았어 많이 나도 잘 안 써 펜스 펜스 할 때 얼마나 귀찮았어 근데 왜 한국 사람 거의 없네 많아요 영어로 얘기할 수 없네 응 오케이 펜스 유 많이 기대해주세요 맞아요 금방 나올게요 뮤직비디오인데 16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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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 연습실 와서 연습하러 왔어요 네 네 이 노래 라이브 연습 엄청 많이 해야 돼서 지금 네 아까 오후에 와서 목 좀 풀리고 지금 네 라이브 연습 준비 중이에요 오케이 라이브 연습 바로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도 살짝 스포 할까 스포? 다르게 다르게 다르게? 어떻게? 인트로? 인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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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예뻐 굉장히 포인트 인트로 좋은데 인트로 너무 인트로 너무 좋은데 네 딱 들어도 약간 감미로운 그런 눈물 나온 그런 인트로예요 진짜 너무 이 노래 들었을 때는 진짜 눈물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들을까? 들을까? 인트로 인트로 5초 만 5초 오 마이 갓 조금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 아니 너무 많이 들어줬잖아 너무 좋았어 이미 좋았어 이미 좋지 여러분 애교하라 오 마이 갓 나 애교했어? 응? 뭐라고? 애교했어? 애교 아닌데 응 웨이비 애교 금지 쿤 빼고 왜 나 빼고 왜 나 빼고 나 벌써 눈물 나와 와 그래 아 그거 좀 그거 좀 오바했어 좀 오바잖아 뻔치지마 아 벌써 좋아 미쳤어 이거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 벌써 좋아 이런 거는 좋지 벌써 눈물 나왔다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닌 거 같아 네 오늘은 오늘 뭐지? 오늘 몇 일인데? 12일 아 맞다 오늘 그 엔시티 생일 생일 아 그래? 엔시티 생일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여러분 더 드려줄까? 안 돼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한 4일 남았어 조금만 기다려 4일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안 돼 벨라야 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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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오줌 안 사왔네 그거 얘기하지 마 여기서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 왜 이거 위에 엽잖아 선배님들 선배님들 강아지도 꼭 여기 있었어 근데 교육 잘 시킬 수도 있어 아니 이거 교육 시킬 수 없어 왜냐면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 환경 가서 꼭 오줌 아니면 똥 사와네 자기 냄새 남겨야 돼 그래도 소파에서 소파 템? 아니 갑자기 종화했어 오케이 우리도 연습해야 돼서 많이 기대하고 이제 전에 시간이 나서 밥 잘 챙겨 먹어요 여러분 맞아요 밥 밥 잘 챙겨 먹어요 잘 챙겨 먹어요 잘 챙겨 먹어요 바이바이 안녕 안녕 우리 노래 우리 노래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사생팬 그만 전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마이 갓 왜 하고 있잖아 왜 하고 있잖아 고맙습니다 어 Not서 머 사흘 아 그리고 네 둘